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9호 태풍 바리자트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해양대기청,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등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국해양대기청을 살펴보면 내일 10월 9일 수요일 저녁 10시경에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를 푹 동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날인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5시경에는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도우쿠 먼바다에서 푹 동진하는 모습이며 다음 날인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경에는 이미 호카이도를 지나서 쿠릴 열도 먼바다를 지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의 세력입니다. 19호 태풍 바리자트는 이대로 태평양 먼바다로 사라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경에 19호 태풍 바리자트는 중심기압 99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를 지나가며 푹 동진하는 모습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저녁 11시경에는 호카이도 머네상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기압은 992헥토파스칼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 미국 해양대기청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먼바다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19호 태풍 바리자트 관련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발표를 살펴보면 열대저기압 TD21W 곧 19호 태풍 바리자트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대저기압은 현재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토섬. 동남동쪽 약 62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북동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최대 풍속은 초속 18m로 기록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1003헥토파스칼입니다. 초속 17.2m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태풍으로 분류되므로 현재 풍속 기준으로는 이미 태풍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는 여전히 이 시스템을 열대저기압 TD21W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풍의 분류 기준이 단순한 바람의 세기뿐만 아니라 구름 구조와 시스템의 발달 상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경로 예측에 따르면 10월 8일 오늘 화요일 새벽에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그때의 최대 풍속은 초속 23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태풍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10월 8일 오후 12시경에는 일본 도쿄 남동쪽 약 900km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풍속은 초속 23m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9일 오후에는 일본 도쿄 동쪽 해상으로 북상하며 풍속이 초속 25m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0월 10일 오후 12시경에는 북서태평양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 풍속은 초속 30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열대저기압 TD21W는 아직 태풍으로 분류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향후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19호 태풍 바리자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TD21W와 730km에서 500km까지 거리가 좁혀져서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90W 열대요란이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상황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합병 가능성입니다. 두 열대 시스템이 가까워지면서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후지와라 효과 현상은 두 태풍 또는 열대저기압이나 열대요란이 서로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하나로 합쳐지거나 두 개의 시스템이 공전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W 열대요란이 19호 태풍 바리자트가 곧 될 것으로 보이는 TD21W 열대저기압과 합병되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재 TD21W 열대저기압은 더욱 강력해졌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약화 또는 소멸입니다. 90W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이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면 윈드시어 또는 환경적인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약화되거나 TD21W 열대저기압의 강력한 순환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윈드시어는 고도에 따라 바람의 속도나 방향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상인데 윈드시어는 열대저기압 또는 태풍의 발달과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윈드시어가 강하면 열대요란이나 열대저기압이 발달하기 어려워지며 기존의 시스템이 약화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윈드시어가 약하면 열대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90W 열대요란이 사라진 것은 강한 윈드시어가 그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지화라 효과는 흔하지는 않지만 발생할 경우 두 세력이 상호작용하며 예기치 않은 경로로 이동하거나 세력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90W 열대요란과 TD21W가 근접한 위치에 있었기에 후지화라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세번째 가능성은 업데이트 지연인데요. 업데이트가 늦춰지면서 90W 열대요란의 상태 변화가 바로 반영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TD21W 열대저기압 곧 19호 태풍 바리자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태풍의 세력이 흡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라지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후지화라 효과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약화되고 소멸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우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윈드시어인데요. 상층 대기에 강한 바람이 열대요란의 상승기류를 분리시키면 열대요란이 발달하지 못하고 약화됩니다. 두번째는 차가운 해수면 온도로 인한 것입니다. 열대요란은 따뜻한 해수면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낮으면 열대요란이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건조한 공기도 원인일 수 있는데요.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 열대요란의 습기를 빼앗아 발달을 저해하고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대기 불안정성 부족입니다. 열대요란은 대기의 불안정성에 의해 성장합니다. 만약 불안정성이 부족하면 발달이 중단되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열대요란이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4가지 이외의 외부 요인들이 작용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윈드시어가 강하면 열대요란의 구조를 분해하고 해수면 온도가 충분히 따뜻하지 않다면 열대요란이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건조한 공기가 시스템 내부로 유입되면 상승기류가 억제되어 열대저기압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요인들이 결합해 열대요란이 자연스럽게 소멸하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헐린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이 이번에도 플로리다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데요. 플로리다주는 51개 카운티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밀턴은 최소한 3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뒤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쯤 템파베이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일부 예측 모델에선 가장 강력한 5등급까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대서양에는 허리케인 커크와 레슬리도 남아있어 사상 최초로 9월 이후 3개의 허리케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이슈가 되었던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부를 강타해 큰 피해를 입었을 때의 공포에 떨던 구명보트 속 소년은 알고 보니 실제로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한국은 태풍인데 왜 미국은 허리케인 일가요? 괌 주변과 같은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면 태풍이고 북미 대륙 동쪽인 북대서양과 서쪽인 북동 태평양은 허리케인 인도양과 호주 주변 남태평양은 사이클론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태풍이라 부르고 미국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